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1부 진행의 문정은입니다. 촉촉하게 단비가 내리고 있는 수요일장인데요. 투자자분들 포트폴리에도 이런 단비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간밤 마감한 뉴욕증시부터 살펴보면, 부진한 고용지표 발표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뉴욕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이미 메타와 아마존 등 대형 기술 기업들의 대규모 해고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채용 공고가 2021년 5월 이후 처음으로 1천만 건 아래로 떨어지자 노동시장, 둔화가 경기 침체를 야기할 수 있겠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한편,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야기한 유가는 어제에 이어서 상승세인데요. 하지만 전날 큰 폭으로 올랐던 미 에너지주들은 대체로 내림세를 보였고, 또 현재 국내 증시 관련 주들도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하락습니다. 오늘도 업종별 등락을 거듭하는 장세 속에 보다 명쾌한 해다 원하신다면,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하시면서 성공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방송, 생방송 유튜브 채널로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장, 내일장일보 본격적으로 이 시각 보도본부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헤드라인 중 몇 가지를 보도 기자와 심층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김효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이 지속되면서 올 하반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연쇄 부실에 대해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일까요? 네, 부동산 개발 사업자의 미래 사업 수익을 고려해 자금을 대출해주는 부동산 PF의 특성상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건설사가 부도 등으로 PF를 갚지 못하면 건설시장 위험이 금융시장에도 전이되는데요.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어제 최근 미분양 우려로 지방을 중심으로 위험이 증가했다며 증권, 여신전문금융,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은 위험 노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미분양 물량의 83%가 지방에 쏠려 있어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특히 어느 곳에서 PF 부실이 조금 우려가 커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2금융권은 지방 부동산 사업에 내준 PF가 많아 양적 위험도 많지만 질적 위험도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업권별 부동산 PF 익스포저는 보험사가 44조 6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증권사가 27조 4천억 원, 여신전문금융회사가 27조 2천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저축은행은 지방에 공급한 PF의 비중이 23%로 상대적으로 낮지만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완공이 가까워지는데도 분양이 잘 안 되는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출해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9월 기준 공정률이 60% 이상인데 분양률은 50% 이하인 부실 우려 지역 사업장에 저축은행이 대출해준 비중은 29.4%로 가장 업원 중에서 높았습니다. 이렇게 PF 대출 연쇄 부실 우려가 커지는 데 대해서 정부는 또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는지요? 미분양이 대출 연쇄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켜보겠다는 반응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지난 3일 대구 경북 지역 관련 미분양, 특히 중공 후 미분양에 대한 수치를 눈여겨보고 있다며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챙겨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관련된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국내 상장 중견 기업 중 매출 1조 원 클럽에 새로 진입한 곳이 늘었죠? 지난해 매출 1조 원 이상을 기록한 중견 상장 기업은 총 39곳이었는데요. 지난 2021년에는 16곳이 매출 1조 원을 넘었고, 지난해 3곳이 탈락하고 26곳이 새로 매출 1조 원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기업 데이터 연구소 CEO 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상장 중견 기업 712곳의 지난해 매출액은 263조 8,5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2%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업종들이 매출 1조 원 클럽을 견인했나요? IT 전기정자 업종 매출이 8조 6,237억 원 늘어나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또 자동차 부품, 철강 금속, 비금속, 석유화학, 조선기계 설비가 그 뒤를 이어서 매출 1조 원 클럽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LNF의 매출 성장이 눈에 띄었는데요. LNF는 전기차 배터리용 하이니켈 양극제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LNF는 지난해 매출 2조 9,165억 원을 기록하며, 1조 원 클럽에 신규 진입한 기업 중 전년 대비 매출이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네, 한편 이 영업이익 증가율은 좀 어떻게 되나요? 네, 영업이익 증가율도 양호합니다. 지난해 상장 중견기업의 영업이익은 15조 7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습니다. 국내 주요 상위 대기업 262곳의 영업이익이 24.1% 감소한 것과는 대비됩니다. 네, 다음 소식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주택시장이 향후 4, 5년간 침체를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네, 금리와 집값이 높고 예정된 주택 공급량도 많기 때문입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21년까지의 집값 상승 사이클은 코로나19와 인플레이션 등 외부 요인으로 과도하게 길었습니다. 따라서 상승 기간이 길었던 만큼 주택시장 조정 기간과 폭도 깊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주택시장 침체가 길어지면 건설업도 어려움을 겪을 텐데요. 건설업을 살리기 위한 대책은 없나요? 네, 건설업계는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현 상황에서 K건설의 해외 진출과 인재 양성을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마침 중동을 중심으로 해외 건설 시장은 활기를 띄고 있고,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에,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 등도 향후 열릴 것이라고 점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는 올해 전세계 건설 시장 규모는 우리 돈 약 1경 8천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2.8%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건설업계는 MZ세대 건설 기술인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며, 건설업이 GDP의 15%를 차지하는 만큼 건설업을 이끌어갈 젊은 엔지니어 양성을 위해 정부와 업계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건설 산업이 AI, 로봇, VR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융복합 산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효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당 주목할 만한 공시 전해드리는 스피드 뉴스앤 공시입니다. 김혜연 캐스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피드 뉴스앤 공시 김혜연입니다. 한동안 뜨거웠던 미국 시장의 노동시장이 한풀 꺾이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2년 만에 가용 일자리 수가 천만 개 이하로 떨어진 탓인데요. 이렇게 유가도 상승을 보이고 노동시장이 둔화세를 보이다 보니까 안전자산이 부각되면서 금값의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금값이 역대 최고치에 가까워지게 되면서 관련주들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삼성 디스플레이가 2026년까지 4조 천억 원을 들여서 OLED 생산시설을 짓겠다라고 밝히면서 관련주들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밖에 또 짚어볼 만한 핵심 뉴스와 공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V원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죠. 오늘 공시가 나왔는데요. LG전자의 2차 전지 검사 시스템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확정 계약 금액은 47억 8천 5백 30만 원으로 V원택의 지난해 매출액의 8%에 해당하는 수준인데요. 판매 공급 지역은 인도네시아라고 하고요. 2차 전지 신규 양산 라인 증설에 해당하는 발주로 2차 전지의 신뢰성 향상과 수율 안정화 그리고 제품 안전성 강화를 위한 계약이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교촌 F&B도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교촌 치킨의 치킨값 인상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치킨 가격을 최대 3천 원 올린 데에 이어서 닭고기의 가맹점 납품가도 조정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6개 가맹점 납품가를 마리당 600원 내로 인상을 한다라고 하죠. 곡물 가격과 물류 비용 인상 그리고 환율의 부담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닭 사유 원가가 올랐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교촌 F&B 관계자는 주요 원자들 납품가를 2014년 이후 10년 동안 동결을 해왔는데 본사가 비용 분담을 통해서 낮은 가격대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 매출 원가율이 86.2% 상승을 보였고 영업이익은 78% 하락을 하게 되면서 한계치에 도달했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KG 모빌리티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KG 그룹주들의 주가를 끌어내릴만한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KG 모빌리티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서 거래 재개가 지연이 됐죠. KG 모빌리티 예전 쌍용차이죠. 2020년, 2021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서 감사 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을 했었는데 이에 2020년 12월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매매가 현재 정지된 상태입니다. 지난달 14일 KG 모빌리티가 2022년 감사 보고서에서 적정 의견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형식적인 상장 폐지 사유가 해소가 됐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다만 아쉽게도 즉시 거래 재개가 물거품이 되면서 오늘장 실망감에 그룹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래 재개 시기가 이달 중순에서 말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진도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진은 오늘 미 현지 시간 3일부터 6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2023 워싱턴 세계백신회의에 참석한다라고 하죠. 이번 백신 회의에 참가해서 자체 개발 중인 mRNA 기반의 코로나19 예방 백신 그리고 오미크론 예방 백신 등과 관련해서 개발 현황을 발표한다라고 합니다. 또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약 20개 글로벌 백신 기업과 mRNA 백신 원부자재 기업과의 파트너링도 진행된다라는 소식까지 덧붙였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장의 핵심 공시와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피드 뉴스 앤 공시 김혜연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현재 오늘 장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이슈는 무엇인지 전문가 의견과 AI 참견까지 더하는 AI 상담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워드홀딩스의 김성훈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이사님과 심도있게 나눠볼 오늘의 이슈와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바이오 반등 신호탄이 좀 울렸을까요? 제약바이오즈 올해 랠리를 펼칠지 좀 의문스러운 상황 속에서 오늘 관련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서 챗GPT에게 먼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컴백 소식과 또 바이오 관련 이 기업들의 정부 전책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 경영진 보강 및 정부 지원 등이 한 기업의 매출과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질문을 해봤습니다. 자 이런 답변을 내놨는데요. 이 경영진 보강은 기업의 경영 능력을 좀 강화하고 전략 수립 및 실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매출과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다 이런 말을 했고요. 또 정분 지원들도 또 여러 금융 지원 또 세제 혜택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또 기업에게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긍정적이고 조금은 다소 좀 교과서적인 대답을 좀 했는데요. 이사님 이게 경영진 보강과 정분 지원이 매출과 주가에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사례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경영진들이 좀 보강이 실패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정부 지속적인 정부 지원이 좀 제공되지 않을 경우도 있는데 이 관련해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정부의 지원이나 아니면은 임원진들 특히 대표이사의 어떤 리더십이 우리나라 같은 제약과의 업종의 경우에는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과 임상의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주가에 미치는 어떤 심리적인 어떤 부분에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한다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제한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오늘 주제를 제약바이오로 잡았던 이유가 있는데 참 뭐 오늘도 2차전지 섹터들이 뭐 주었다가도 다시 좀 사라는 그런 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약바이오로 잡았으면은 제약바이오의 시가총액 비중이 최근 7년 내에 봤을 때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최저로 내려온 상황이고요. 반대로 2차전지 섹터의 경우에는 최고로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규 매수의 어떤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과연 어디에서 더 기회가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은 최저로 내려와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어떤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작년 모두가 다 알다시피 역대급으로 빠른 금리 인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의 특징상 돈을 벌지 못하는 그런 BM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돈을 구해서 사업을 영의를 할 수밖에 없고 인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소위 돈을 구하지 못했었죠. 그러면서 얼마 전에는 셀리버리라는 종목이 감사의견 거절이 나오면서 재무 구조에 문제가 나오는 종목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결국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악재들은 거의 다 나왔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호재가 하나 둘씩 나오는 구간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앞서도 금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5월 4일에 있을 FOMC에서는 금리가 인상은 글쎄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금리가 동결 혹은 인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뜬다면 그동안 금리 인상에 가장 큰 타격을 입었었던 섹터인 바이오 섹터의 입장에서 보고 본다는 상당히 큰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그동안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소위 모더나도 그렇고 화이자도 그렇고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인상이 모두가 올스탑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빅판마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어떤 기업에서 라이센스 인을 해가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인상 2상 3상을 진행을 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올스탑 되어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인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올해 본격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제약바이오 섹터의 경우는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제약바이오 관련 주들을 좀 호재가 계속 나올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한 현재는 제약바이오 섹터 저점 매수 좀 기회 잡아보셔도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암 종식을 위한 계획 발표에 국내 바이오주까지도 좀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 전 거래일만 봐도 비엠팔텍이나 뭐 엔케이맥스 등 조기 암 진단 키트 이 업체까지도 좀 들썩였습니다. 미 행정부 이번 계획으로 이제 국내 제약바이오주들 중에서 좀 더 집중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은 워낙에 모든 섹터들이 낙폭가대의 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뭐 너나 할 거 없이 다 하나 둘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진단 키트 업체들까지도 EDG식 같은 종목들도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 ABLY 같은 대표적인 임상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좀 주가가 강세를 좀 보였었죠.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워낙에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시 이런 어떤 시세의 어떤 흐름과 강도도 차별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2014, 15년대 한미약품이 라이센스 아웃을 하면서 정말 크게 이 에로 라이센스 아웃에 대해서 큰 기대감을 가졌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신라젠, 바이로메이드 지금 이름을 바꿨죠. 신라젠 거래가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시가총액 우리나라 뭐 엄청난 시가총액을 자리했던 직업들이 하나는 거래가 정지되어 있고 하나는 뭐 엄청나게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라이센스 아웃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보다는 그 외에 뭐 세밀라든가 아니면 보톡스 의료기기 이쪽으로 좀 관심을 좀 보는 어떤 그런 시각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 K-바이오가 최근 열을 올리는 먹거리 중 하나가 이 마이크로바이온과 또 바이오시밀러입니다. 여기에서 특히 바이오시밀러가 이 블록포스터급 의약품 특허가 좀 풀리면서 급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국내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바이오시밀러의 경우에는 일반 제네릭이라고 하죠. 합성 의약품을 갖다가 특허가 만료가 되면은 그것을 그대로 복제해서 판매하는 제네릭과는 좀 다릅니다. 바이오 의약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아무리 똑같이 소위 복사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똑같이 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밀러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상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임상 1상, 2상, 3상까지 그대로 신약의 어떤 버금가는 그런 인상을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에 대한 임상 성공 확률이 7%가 최 안 되는데 그래도 시밀러의 경우에는 임상 성공 확률이 40에서 45%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시밀러는 이미 잘 팔고 있는 약을 그대로 복사해서 복제를 해서 성공을 시켜서 팔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시밀러를 임상만 성공을 시켜 놓는다면 소위 돈이 된다라는 그런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상 신약의 경우에는 정말 힘들게 힘들게 이제 신약을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또 잘 팔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신약의 개발이 된 보다는 시밀러 쪽으로 좀 집중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의 어떤 우리 업체들이 시가총에 놓고 보더라도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시밀러를 중점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죠.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를 중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올해는 좀 보실 비교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잘 개발된 신약 개발 좀 성공을 하게 되지만 그래도 판매까지 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런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시밀러 시장이 좀 더 확대될 수 있겠으니 거기에 좀 집중하라 이런 말씀 좀 해주셨는데요. 또 하나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뒷 화면에 한번 보시면요.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시장 전망치가 조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2022년과 24년 쭉쭉 뻗어 나갈수록 그래프 막대가 점점 커지는 것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계 최초 경고용 마이크로바이옴의 FDA 허가도 이번 달 좀 나온 예정인 상황인데요. 이 영향으로 국내에서는 고바이오랩과 지노낸 컴퍼니가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를 좀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개발 기업들 한번 보시면 미국 세렉스 테라퓨틱스가 있고 방금 말씀드린 고바이오랩과 지노낸 컴퍼니는 국내 기업인 점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 시대가 열린다면 이 두 기업의 주가에 좀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이 주식 시장은 항상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과거에 바이로메이라는 기업의 주가가 상당히 좀 크게 올라갔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유전자 치료제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열광을 했었던 거죠. 좀 비슷한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것을 좀 약으로 치부를 봐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어떤 그런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이번에 미국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세렉스 테라퓨틱스의 후보물질이 상반기의 허가를 받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결국은 이제 이게 약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FD에서 이런 부분들이 효과를 해준다면 아, 이게 약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판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얘기해서 이 바이오 섹터 내에서 새로운 어떤 뭐랄까요? 테마가 나타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이제 주식시장의 어떤 테마의 관점에서만 놓고 보더라도 주가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 기업들이 어떤 구체적인 파이플라인을 가지고 있고 어디까지가 진행이 되어 있는지는 좀 더 우리가 구체적인 스터디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스터디 이전에 단순히 좀 테마로 엮여서 지금 주가가 좀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마이크로바이오메의 경우에는 하지만 이제 뭐 인체내에 있는 유익균과 유익균을 다 합쳐서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오메을 하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다른 신약기나 의약품보다는 분명히 뭐랄까요 좀 더 친, 좀 뭐랄까요 인체에 좀 더 좋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도 좀 새롭게 느껴지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또 마이크로바이오메 새로운 테마가 조금 다가온 느낌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서 보면 국내 마이크로바이오메 관련 기업들도 앞서 살펴드린 두 기업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미국 세레스 이 회사의 또 후보물질이 올해 상반기 내 허가가 좀 전망되는 상황 속에 더욱더 테마성 장세로는 움직이겠지만 더욱더 좀 커질 이런 좀 기대도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또 이 제약바이오 관련 조회는 셀트리온을 좀 빼놓고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서정진 회장 2년 만에 경영 무대에 좀 복귀를 했습니다. 또 복귀와 동시에 서정진 매직이 좀 펼쳐지면서 주가가 요동쳤는데요. 이 2년 만에 복귀한 서정진의 경영 비전을 한번 보면 일단은 사업 구상 쪽도 있고요. 특히나 인수합병이 M&A 쪽을 더욱더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또 금융시장이 조금 안정화 속도를 조금 내게 된다면 이 합병과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 나오기 전후로 해서 셀트리온 주가도 조금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이제 합병 후 지분 구조 체계가 좀 이렇게 변화가 될 것 같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면서 관련 주가 어떤 움직임을 좀 보일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것을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최근에 2년, 3년 사이에 셀트리온 주가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정진 회장이 은퇴를 발표를 했던 시기의 주가는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최고점을 찍을 시기였었죠. 그 당시에 왜 주가가 올랐을까요? 바로 코로나 시루즈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많이 소위 주가에 거품이 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두가 다 지나가고 나서 다 알죠. 코로나 치료제, 셀트리온 진행해서는 코로나 치료제는 된 것이 없습니다.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주가에 대한 거품이 주가에 껴 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아마 서회장님께서 다 아셨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자리에서 물러나신 타이밍이 적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또 복귀했던 시점만 놓고 본다면 여러분들 모든 실적에 대한 어떤 난 좋은 것들을 다 4분기에 털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최 바닥에서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그 사이에는 물론 그 두 아들 통해서 대리 경영을 하셨겠지만 일단은 그 사이에서는 주가가 거품이 껴있었고 그 거품이 꺼지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어떤 일이 누가 왔더라도 그 주가는 어쩔 수 없이 흘러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복귀를 선언했냐라는 것이 중요한데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안정적인 승계 구도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3사를 합병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3사 합병을 하는데 걸림돌이 있습니다. 뭐냐? 이 세 개의 시가총을 합해버리게 되면 너무 비쌉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좀 생길 가능성이 크죠. 그렇다면 이 세 개의 합산, 삽시총을 갖다가 밸류업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써서 이 세트로의 시가총액이 비싸다라는 논란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결국은 가장 좋은 방법은 신약 개발 업체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더해주면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렇다 할 파이프라는 몇 개만 가지고 있는 업종과 종목들이 시가총액 1조 원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 종목 대상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지금은 바이오 시밀러 업체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을 때도 40배라는 너무 비싼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서 만약에 진짜 임상 이상, 가장 비싼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는 임상 이상에 대한 어떤 중요한 신약 개발 업체나 파이프라인을 한두 개 정도 가지고 오는 그런 그림을 그린다면 지금의 시가총액이 그렇게 비싸지 않네 라는 시각의 반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3, 4합병에 대한 어떤 걸림돈도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서정진 회장의 복귀의 가장 큰 목적은 3, 4합병이고 3, 4합병이 어떤 가장 큰 걸림돌일 수 있는 밸류 시내의 논란은 아마 신약 개발 업체를 인수를 함으로써 아마 그런 부분들을 헤쳐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셀트리온 그룹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서정진 회장 복귀의 이 목적은 안정적인 승계 구도 그리고 3, 4합병에 조금 초점을 뒀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주가 향방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앞으로 어떤 기업을 인수를 하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번에는 어떤 미국 회사죠. 미국 회사의 어떤 CM업체를 인수를 한다는 식으로 한번 흘렸던 것 같은데 그거 정도가 좀 약할 것 같아요. 결국은 임상, 보통 바이오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임상 1상이 끝나고 2상이 들어갈 때 가장 밸류 시내의 가치가 높거든요. 그러면 신약 개발 업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업체가 어떤 업체를 인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밸류 시내의 가치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서 일단은 보셔야 되지 지금 당장 이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올해 7월에 미국에 새롭게 출시되는 어떤 슈미라의 어떤 신신 제품들 이런 것만 가지고 놓고 본다면 지금만 당장에는 주가로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가로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서 어떤 회사를 인수를 할 건지 M&A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주가를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M&A에 주목하면서 어떤 업체를 좀 인수하느냐 이거에 주목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약 바이오즈들 이렇게 좀 훑어주셨는데 이 본격적인 반등 타이밍에 조금 놓여 있는지 좀 다각도로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투자자분들 어떤 종목에 조금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제2의 셀트링이 어떤 종목이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천당제약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삼천당제약이요. 삼천당제약이 2주 전이죠. 아일리아 시밀러 임상 3사항에 대해서 동등성 결과를 공시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현재 아일리아 시밀러 전 세계 시장 가치는 약 11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시밀러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동등성 결과 즉 임상 3상을 발표를 한 회사가 두 개가 있는데 전 세계에서 마일리아이라는 회사와 그리고 삼천당제약 다 두 곳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셀트리온이 지난 이번 주죠. 셀트리온도 임상 3상에 대해서 동등성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게 최종이 아니라 중간 결과 발표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쉽지 않은 결과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된다면 삼천당 같은 경우는 이미 일본에서도 센주라는 회사와 계약을 맺은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면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 일본에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퍼스트 인 클래스로 아일리아 시밀러를 출시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상당히 크고요. 시밀러라는 업종 특성상 누가 먼저 들어가서 누가 먼저 이 제품을 출시할 날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삼천당제약이 만약에 전 세계에서 퍼스트 인 클래스가 된다면 이것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에서 삼천당제약에 대해서 어떤 뭐랄까 조용한 것 같아요. 많이 쳐다보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때 그런 상황인데도 주가가 50주 신중가를 조용조용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남들이 와중에 올라갔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겠지만 밸류션만 놓고 계산을 해본다면 목표 주가는 15만에서 25만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섹터의 어떤 흐름이 온다. 그러면 주도주로서 삼천당제약이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잖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2의 셀트리온이다. 라고까지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오즈비스 신고가를 좀 경신하지만 이렇게 조금 가파른 주가 상승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해주시면서 세계 최초로 아밀라 시밀러 출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삼천당제약, 앞으로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리워드홀딩스 김성훈 이사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산업과 트렌드 분석해보고 실제 수익으로까지 이어지는 고수의 선택입니다. 오늘은 미중 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관련 이슈 어떤 게 있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글로벌 신용 불안이 안정세에 좀 접어들었을까요? 미 증시 상승 랠리가 찾아올지도 궁금한 상황 속에서 오늘 소장님과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글로벌 신용 불안이 좀 빠르게 해소되면서 은행 주제 필두로 좀 주요 주가 지수가 좀 반등하고 있는데 이 관련 이슈도 좀 분석해보고요. 그리고 이 밖의 중국 시장 이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좀 질문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 금융기관 신용 불안이 생각보다 좀 빨리 해소가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하지만 이런 기대감과 동시에 또 신용 불안이 재현되는 건 아닌지도 좀 우려가 섞여 있습니다. 이 실물 경제는 또 어느 정도의 악영향을 좀 미칠지도 궁금한데요. 소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 회장이 은행 파산은 더 이상 없을 것 같고 그러지만 이번 신용 불안 문제는 조금 길게 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 때문에 그런지 미국의 금융기관들의 지금 그림을 보시면 나오는 부분인데요. 신용 위험을 보여주는 게 은행 간 거래 금리에다가 무용 금리라고 할 수 있는 연방기금 금리를 뺀 스프레드를 가지고 나타낸 지표인데 이때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을 당시에는 65BP까지 올라왔지만 지금은 35BP까지 크게 떨어졌는데 문제는 예전에 10BP 미만에 했을 때 비교해보면 여전히 높다는 겁니다. 왜 골드만삭스 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 현재 개방형 펀드죠. 언제든지 펀드를 해약할 수 있는 펀드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한 41조 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미국에서 발행된 이런 개방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25조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 중에 상당 부분이 자산 변동성이 큰 상품으로 되면서 최근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특히 대출 담보부증권이라고 하는 CLO 그리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레버리지 론 펀드라든지 그리고 하일드 채권 그리고 신흥국 채권뿐만 아니라 중국 채권에 투자하는 자산들이 많은데 이 부분이 최근에 많이 떨어지면서 펀드 환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펀드 환매 때문에 이런 금융시장의 불안이 그대로 되고요. 지금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금융시장이 긴장도를 보여주고 있는 금융 스트레이트 지수가 마이너스 1에서 현재 플러스 1까지 올라와 있는데 한 2% 2포인트 정도가 크게 올라왔던 이유는 아무래도 향후 단기적으로 금융기관들의 중소은행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대출과 관련된 심사가 까다로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성량률이 기본적으로 과거 사례로 봤을 경우에 1포인트 정도가 움직이면 성량률은 마이너스 0.3 정도가 되니까 실제 이번 충격 효과로 인해서 성량률은 마이너스 0.6% 정도 떨어지게 되는데요. 보통 2분기에서 3분기 정도 이런 금융 긴축이 진행된다고 봤을 경우에 미국 경제는 앞으로 성량률이 0.3포인트 정도 더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보입니다.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상황이 미 재무부와 연준은 금융위기를 아주 신속하게 대처를 한 편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인플레이션 대응이 좀 달라질까요? 점도표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수요 위축으로 인해서 둔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앞으로 한 번 정도 그리고 빠르면 올해 중에 세 번 정도 금리 인할 수 있는 공간을 점도표에서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이렇게 점도표 보시면 이 때문에 앞으로 금융기구가 좀 심각해진다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됐습니다. 문제는 인플레이션은 잡히고 있는데 경제와 관련된 여러 지표들은 오히려 생각보다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월요일날 발표됐던 ISM 제조업 최강 경기 지수를 보면 5개월 연속 50선을 밑돌았는데요. 여기서 보면 신규 수직뿐만 아니라 고용 환경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경제가 연착륙했던 적은 지난 60년간 1990년대 중반에 있었던 때만 연착륙이 가능한데 그 당시는 IT와 관련된 투자들이 일어나면서 굴뚝 산업을 대체해줬기 때문에 가능한데 현재 그런 상황이 없다는 측면에서는 물가 상승 압력이 잡히더라도 경기 하락 압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 때문에 이번에 금요일날 발표되는 고용 지표가 상당히 중요한데 고용 지표가 현재 상황에서는 24만 명 증가인데 이것보다 더 악화된다면 주시장에는 좀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제 간밤에 좀 나온 고용 지표 고용 지표 관련해서도 조금 증시가 조금 불안불안했었는데 현재 좀 중요한 금요일에 나올 고용 지표 좀 중요해 보인다 이런 말씀까지 좀 해주신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 글로벌 금융 불안이 좀 해소될 거라는 이런 이야기도 조금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해소될 시점에 미국 주식시장은 다시 상승 난리를 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3월 12일날 미국의 시그니처 은행이 파산된 이후에 더 이상 파산이 없다고 보니까 지방은행 지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등하기 시작했고요. 그렇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S&P 지수, 나스닥 지수, 주요 지수들이 모두 이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준이 예금자 전액 보호 제도를 시행을 했고요. 또 연준이 창구 대출을 통해서 1,639억 달러를 풀어주면서 시기엔 유동성을 공급해줬던 것도 있는데요. 다만 문제는 개인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센티멘탈 지수, 민감도 지수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는 마이너스 28포인트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금융위기가 1차적인 상황은 지나갔지만 2차적인 상황은 아직 지나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금융위기 뒤에는 항상 새로운 얼굴에 금융위기가 다시 또 찾아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해치펀드가 될지 중국 쪽이 될지 또 홍콩과 관련된 폐그제가 무너질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는 거죠. 그런데 과거 이런 상황을 보면 바닥상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만약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잡혀가고 고용 상황이 안정이 된다면 개인들의 투자 심리는 살아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 이상 주식장에는 악자가 되지는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번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해서 개인 투자자들 투심이 악화된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의 지표들 상황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글로벌 위기 상황 속에서 중국 정부는 또 글로벌 신용 위험이 중국으로 좀 전염된 게 아닌가 이걸 막기 위해서 강도 높은 금융 통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렇게 직접 은행 산업의 관리 감독을 좀 강도 높게 하는 이유는 그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번 전인대회에서도 리커창 총리가 34번이나 안정을 이야기할 정도로 현재 중국 경제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은행 산업을 국무원 소속에서 이제 당 직속으로 이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명목상 이유는 금융시장의 부실 문제가 너무 크고 또는 부패가 좀 만연되어 있다. 두 번째로는 외부 충격에 대처하기 위해서 내부 유보금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은행 직원들 같은 경우 관리 감독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급여를 50에서 60% 대폭 깎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현재 시즈니핑 정부에 반대하는 금융계 인사들은 나가라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 때문에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는 평균 급여가 3,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우리에 비해서는 많이 낮지만 중국 다른 국유기업에서는 한 1.5배 정도 높은 상황이고요. 여기에 교통비라든지 또 주택비 뭐 이런 수단까지 합치면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산업과 관련된 앞으로 배금주의 척결 운동이 좀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금융시장의 자율성이 훼손된다는 거죠. 개혁 개방 이후에 금융산업을 개방시켜 나왔던 부분들이 후퇴한다면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가 있을 거고요. 또 인권 침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해외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중국 주시장 특히 착권뿐만 아니라 은행주의에 대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입니다. 그렇죠. 현재 중국 정부가 너무 강도 높은 금융산업 통제를 좀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데 한편 중국 시장 조금 살펴보자면 현재 시간으로 지난 3월 31일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알리바바 그룹이 6개 사로 좀 분할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도를 조금 한 상황인데 이 알리바바 창업자 와인 이야기 좀 나누기 전에 현재 이렇게 좀 6개 사로 분할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각각의 조금 업종들이 조금 상의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윈, 시진핑을 존경하는 생각을 좀 드러내지 않아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마인의 계획대로 이런 기업 분할과 또 경영 복귀를 좀 선곡적으로 이뤄낼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마윈 같은 경우는 해외 사업부하고 그다음에 이사회에 자기가 어느 정도의 인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만 주면 현재 6개 상장된 기업의 경영권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흘리고 있는데 문제는 2019년 이후에 해외에서 돌다가 갑작스럽게 27일 날 중국에 도착해서 기업 분할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은 아무래도 중국 정부와 모중간의 기업 분할과 관련된 이야기가 상당 부분 진척이 됐다. 그리고 빅딜이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6개 기업으로 분할하더라도 여기 동사장 안에는 현재 시진핑의 반대 세력이라 할 수 있는 장점인 게 상해방이라든지 그리고 후진타워를 중심으로 한 공청당파들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아직 인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가 시진핑 국가주석은 디스토피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행복한 감시 사회를 만드는 작업들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5만 개 CCTV로 중국 전역을 감시하고 또 27만 개 감시 카메라 그러니까 PC에 달려있건 그리고 자동차에 달려있건 핸드폰에 달려있건 이런 걸 통해서 전부 감시를 하는데 가장 활용 첨정이 11억 명이 쓰고 있는 알리바바 그래 티몰 그리고 또 10억 명이 쓰고 있는 알리페이 결제 시스템을 여기에 접목을 시켰을 경우에 중국 안에 일어나는 사람 이동, 물류 이동, 돈 이동을 모두 통제할 수가 있고요. 경제 활동도 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진핑에 충성하거나 당에 충성하는 사람에 대해서 신용점수를 줘줘서 은행들로부터 대출도 우대금리로 받을 수 있게끔 이런 식의 감시 사회를 완성하는 데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허락, 마인이 어느 정도 시진핑에 충성을 보이느냐 그리고 모든 시스템을 얼마만큼 충성스럽게 당에게 기부하고 모든 디지털 관련 소스 코드를 다 공개하느냐가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렇게 또 마인의 냉대를 좀 한다면 중국에는 손실이 좀 오겠다 이런 의견도 있는 상황인데요. 한편 중국 경기가 연초에는 좀 좋은 스타트를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인데 과거에 비해서 그 강력함을 좀 잃어버린 듯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당장 3월 달에 PMI 지표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연속 전달보다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중국 인민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도 낮추고 대출도 확대해줬지만 기업들이 보는 투자 심리는 지금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현재 제조 PMI는 50선을 좀 넘어간 상황이지만 고용 사정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외식이나 레저 이와 관련된 서비스 소비가 이제 주춤해질 수밖에 없고요. 이는 내구제 소비로 전가될 수 없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공급망과 관련된 채입망 개편 작업뿐만 아니라 공공 투자를 계속 늘려가면서 중국 경제를 이끌겠다는 생각인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2분기부터는 중국은 작년 이맘때 워낙 성장률이 낮았던 데 따른 기조 효과가 1.35%포인트 정도 기조 효과가 계속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3.7% 정도만 성장을 해준다면 5%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기조 효과 때문에 중국 경제는 외관상으로는 좋게 보이겠지만 여전히 개인 소비라든지 그리고 개인 소비를 이끄는 가처분 소득이 늘지 않는 범위에서는 세계 경제를 이끌거나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증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중국 경기에서 조금 중요한 게 부동산 시장일 것 같은데 현재는 좀 인구 감소라는 문제의 직면에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다시 부동산 시장이 날개를 펼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중국 경제의 가장 큰 축이 부동산인데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 기준으로 해서 GDP 한 29% 정도로 차지하고 있고요. 또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산의 59%를 차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20%만 하락하면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5% 정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중국의 판매 면적이 작년에 10% 정도 감소를 했는데요. 이 때문에 성량률이 2021년도에 8.4% 성장했던 게 작년에는 3%대의 성장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현재까지도 중국의 부동산과 관해서 일부 도시는 회복이 되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여전히 디프레이션 압력이 19개월째 계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동산 시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책 총동원령도 내리고 2021년서부터 5번에 걸쳐서 175BP의 지지률도 낮춰지면서 770조 원을 시증이 풀었지만 여전히 살아나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25세에서부터 34세, 젊은층, 주력층이 중국 부동산의 40%를 소비를 해주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4,500만 명 정도 10년간 계속 줄른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는 이전처럼 강력하거나 또 석유화학이나 내구제 중심, 자동차 중심의 경기 회복을 좀 더 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영찬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장내 일장 일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2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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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